XSFM입니다. I, D, W, K 지난 12개월을 아우르는 가장 큰 시사 잡지 국감의 이슈들을 정리하는 2018 국정감사기록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외통이 문광이 방송인데요. 이걸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이어집니다. 국회에는 없는 위원회인 비상시국대책위원회가 앉아있습니다.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매 실패의 달인 윤세민입니다. 우리는 피켓팅에 약한 아저씨들이에요. 네. 발급 가능한 좌석수가 없습니다. 유림균 피디인데요. 저도 그 메시지 한 100번 받습니다. 홍성갑 덕질간사가 앉아있습니다. 응원하는 야구팀이 없어 다행인 홍성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외국팀만 좋아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돈 들어서 안 돼. 직관에 갈 수가 없잖아요. XSFM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 센트럴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만 점프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있어요. 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계세요. 지금까지 선거 데이터 센트럴을 한 거를 구매 과정 혹은 구매 이전의 어떤 리뷰 같은 걸로 본다면 이번에 하는 것은 구매 후기다. 네. 실구매 후기.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구매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무조건 의원과 지역구는 소개해드립니다. 네가 뽑은 의원이다. 이런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칭찬도 있고요. 당연히. 전 세계 유일의 열리의 형 국정감사죠. XSFM의 18 국정감사 기록실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서 정보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왜냐? 국회 운영위는 우리가 관심 있는 얘기가 없다. 없더라. 정보위원회는 알려주는 얘기가 없더라. 비공개죠. 그렇죠. 문 열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죠. 그 둘을 제외한 국회 상임위의 국감에서 나온 전해드릴만한 이슈 기가 쇄하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판 MVP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의 2.5년차 국회를 맞이해서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죠. 후반기에. 네. 해당 위원회별로 그때그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보조관 고객 대환영 컴스테이션 김치기의 경기도지사 콕 집어 콕 국회의 공기 안 좋을 땐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국회의 공기 안 좋아서 면역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8 국정감사기록실 잠시 후 외교통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XS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이달의 PC가 새로 나왔습니다. 컴스테이션에서 지금 위스키레이크가 한참 시장에 풀리고 있는 시즌인데 인텔은 가격을 못 잡고 있다고 하죠. CPU 가격을 그래서 이번에는 AMD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AMD 고사양 라인업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컴스테이션 사장님하고 통화를 좀 하겠습니다. 감축 드려요. 뭘요? 아우 플레이오프 진출하셨어 고마워요 아우 감축 드려요 지금 지금 막 잠실로 와 빨리 조상이랑 붙게 지금 막 표 못 구했어요 1차전 빨리 이기고 잠실로 갈게요 이제 인텔 CPU 다시 가격 내려갔어요? 아니요 안 내려갔어요 그럼 어떡해요? 장사하면 안 되나? 인텔이 너무 요새 힘들게 해가지고요 AMD 라이젠으로 일단 한번 업종 변경해가지고 좀 팔아보려고 합니다 라이젠 파는 게 업종 변경이에요? 용산에서는? 업종 변경은 아니고 그냥 그 케이스하고 파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좋은 제품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거래처 서멀테이크에서 저희 쪽으로 좋은 케이스를 좋은 가격에 제공해 주기로 합의를 해가지고요 운 좋게 제가 컴퓨터 팔면서 제일 기분이 조금 안 좋았던 게 예전에 몇 년 전에 컴퓨터 저희 거 구매하신 분 ASR 오면 케이스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그게 진짜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케이스로 진행할 겁니다 아 서멀테이크가 그 쿨러만 만드는 게 아니군요 샷시도 만드는군요 손님들 만족도 매우 높았고요 정말 송구하게도 네임보드 소급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들어와도 한 20장 30장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전화는 다 드릴 텐데 좀 약간 좀 변경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달의 PC는 고급화로 해버렸어요 저희가 아 그래요? A&B 라이젠 7으로 그냥 난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난 그냥 이번에 새로 나오는 블랙옵스하고 배틀그라운드 준수한 사양에서 게임하겠다 그러면 딱 그냥 그 사양입니다 그냥 더듬 말고 더듬 말고 딱 그 사양이니까 4K 모니터로 콜 오브 듀티 할 수 있는 정도다? 무리 없이? 4K 모니터로 콜 오브 듀티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컴스테이션이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하장님 고맙습니다 잠실에서 만나요 근데 4K 모니터로 콜 오브 듀티를 돌릴 수 있으면 업무상으로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콜 오브 듀티 업무가 가능해요 아니면 영상 편집이라든가 부장님이 오늘 뭐 콜 오브 한 판 이래주면 불려가서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요약해질 수도 있으신가요? 인텔 CPU가 비싸요 그래서? 라이젠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라이젠은 메인보드에 고장이 잦곤 하는데 이번에는 안정적인 물건으로 들여왔어요 라이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AMD CPU에요 요즘은 싸고 좋아요 콜 오브 듀티 새 게임을 할 수 있고요 무리 없이 4K를 돌릴 수 있다 이것만 남겨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용으로는 차고 넘치는 거죠? 차고 넘친다! 업무용은 다른 물건 알아보시라!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감 얘기해드리는 김에 여러분의 선수들이 후반기 맞아서 포지션을 바꿨죠?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원에서 의정부갑의 문희상 의원으로 바뀌었죠? 네 정세균 의원은 지금부터 마치 말년 병장처럼 2년간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잘 안 보이겠죠? 네 부의장은 한국당 이주영,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인데 부의장들은 당접을 유지합니다 국회의장만 무소속이죠 전반기까지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었어요 근데 교육위원회가 새로 생겼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랑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선민 위원장이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여전히 포함되는지 알고 교육위커를 막 오 이슈가 많네 이러면서 다 써놨거든요 네 잘했어요 다음주에 편하겠죠? 다음주에 했어요 디테일은 교육위원회 나왔을 때 그리고 문재인 나왔을 때 다시 소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위원회 소개 외교부와 통일부, 민주평통 등의 소관기관과 코이카 등의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외교통일위원회 후반기 들어서 위원장이 여당에서 한국당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은 영양영 영양영덕 봉화울진의 강석호 22명의 위원들이 이상없이 국감에 참여 중이고요 이응공포증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는 평화당 1명과 이정현 1명입니다 네 무소속일 경우에는 누구인지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무소속이 어디있다 나온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림이 좀 달라지곤 하기 때문이지요 네 무소속 의원 1명 있는데 그분은 이정현 의원입니다 외통위의 이슈들을 확인해 보시지요 이슈 하나 5.24 조치 해제 모든 것을 쓸어버리다 민주당 세종 이해찬을 거의 모두 외교통일 위원의 국정감사는 온통 5.24 조치 이야기뿐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안 해도 너무 안 했습니다 네 정말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빡쳐서 그냥 5.24 조치를 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를 인해서 2010년도에 실시한 조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이이지 항해 불어 대북 신규 투자 불어 방북 불어 대북 지원 사업 보류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이전인 2008년에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24 조치에는 방북 불어가 있죠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마저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야만 할 수 있는 그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역사적 흐름으로 보시는 분들은 개성공단 폐쇄 프리퀄처럼 보시기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남북 경협 기업들이 크게 어려워졌거든요 이때 많이 도산 직전까지 갔죠 당연합니다 북한은 이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기부앤테이크다 천안함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태도라도 좀 바꿔야 우리도 검토나마 해주겠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 태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네 그래서 국감장에서는 이 5.24 조치가 굉장히 신념의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금과옥조인가요? 신념의 대결의 장 네 금과옥조 같은 네 그렇게 지켰는데요 사실 5.24 조치 이후 그 다음해부터 민간 지원 허용 종교인 방북 허용 투자 자산 점검 방북 허용 등의 예외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나진 하산 프로젝트 예외 2014년 드레스댄 선언과 관련해서 교류를 추진하면서 예외 적용이 된 바 있고요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조치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불사조는 2014년이나 2018년이나 목소리가 똑같아요 네 한 명 더 있죠 네 2014년에 이인재 의원과 김태호 의원 둘 다 그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감히 말하고 있죠 네 5.24 조치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요 네 네 그리고 2015년에도 민간단체의 비료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 허용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교류도 의사 조치를 위반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예외 적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술단이 배를 타고 들어왔었죠 네 네 그리고 지난 9월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써놨으면 그 상위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5.24 조치에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산 관광은 5.24 조치랑은 상관없이 관광객 피살 사건 때문에 중지가 된 거니까요 일단 그거를 협의사에서 한번 무너뜨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의 제안은 5.24 조치에 방북 불허만 해제하면 금강산 관광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벌크캐시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돈을 벌크로 갖다주지 않고 관광객이 가서 뭐 사 먹고 하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런 요지의 제안이었습니다 그 소매 소비자가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5.24 조치 이후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18차례나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5.24 조치보다 세세하게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고 다음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밝혔듯이 대규모로 현금이 가는 사업은 제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결국엔 관광 사업을 하면 대규모로 현금이 가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해석이죠 그냥 뭐 무슨 숙소를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관광객이 가서 계약을 하면은 5.24 조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치죠 네 근데 그러면은 또 실정법하고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북한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든지 북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은 북한은 저 그것도 없다며요 뭐지 그 공인인증서 오우 결제도 힘들어 보통은 가장 쉬운 예로는 현대화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패키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통으로 주고 다시 받아오는 방식을 하는 겁니다 리테일을 그렇게 추해요 그러면 그건 큰 돈이죠 네 이러면 또다시 5.24 조치가 걸린다 그리고 10일 걸자면 충분히 걸 수 있는 거죠 5.24 조치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나 트럼프의 어프로발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찬 의원도 이걸 모르고 한 질의는 아니에요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의미가 없지만 국내에서는 있다고 보는 세력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질의를 한 이유가 금강산 관광을 하자고 질의를 한 게 아니고 해당 제재, 안보리 해당 제재위원회에 가서 설득을 하자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 그냥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제재위원회 설득 작업을 진행하자 사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네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닌지 않은가요? 관광은 아닙니다 관광은 아니죠? 관광은 아니지만 그거를 위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분명히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면 대별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런 것도 제재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의 길림성이라든가 연영성 사람들은 육로로 지금 북한 관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5.24 조치로 정부가 금지해서 못 가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답이 폭탄이 되어서 관계부처와 얘기 중이다 외통위를 휩쓸어버립니다 이후 모든 의원들은 특히 보수야당의 의원들은 남북관계와 비핵화이시면 줄창 논의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해찬 의원의 아젠다 세팅 한 큐에 외통위 국감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게다가 또 강경화 장관은 다른 장관들하고 다르게 다른 정무원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말꼬리 흐림이 없죠? 말투에 딱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냈소든 거의 냈었다시피 한 질의와 주장은 결국 하나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핵신고 제출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비핵화이고 그래서 5.24 조치의제를 논해서는 안 된다 이건 자유한국당 당론의 재확인일 뿐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트럼프가 뻣뻣하게 나올 때의 미국의 태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성공을 내준 격이 되어버렸어요 이해찬 의원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공격을 하지 못하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강경화 장관을 상대로 이런 대북제재 조치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었으면 무슨 NLL 꺼내고 네 그랬을 겁니다 뭔가 참여정부 덜 먹이고 이랬을 텐데 5.24 조치라는 깃발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수세가 됐어요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공격을 다 막아버리고 오로지 이 루트로만 공격하게 만든 거죠 맞아요 근데 준비는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때부터는 성 디펜스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찬 의원이 만들어놓은 타워 디펜스 한국당 의원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계속 쏘기만 하면 되는 이후 강경화 장관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한 발 물러섰고요 이인영 의원이 이 사안을 정리를 하면서 지금 사실의 오인을 정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로 가치 논쟁을 하라는 건지 분명히 하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해찬 의원은 본인이 의도했을 역할을 다 했죠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비중이 극도로 적어집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해찬 의원이 먼저 질문을 던지고 강경화 장관이 받아서 터뜨리고 이인영 의원이 정리한다는 어떤 역할 분담을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언론사도 그런 가사를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젠다 세팅은 분명히 팀플레이가 맞는 게 5.24 조치를 딱 꺼내놓는 순간 이명박 정부가 지금 통일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아젠다 세팅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야당은 수세로 몰리게 되었던 거고 공격 루트가 한정되고 네 또 이제 끝에 저희들이 몇 번 더 비판을 일삼겠습니다마는 외통위는 보통 중진, 유명함, 다선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의원들이 그래서 보통 일을 빨리 끝내고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 방만 정치적으로 터뜨리고 많은 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작년만 해도 그래도 좀 마음먹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번은 아니에요 이번은 정말 병장들이 깔깔이 입고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그럴 때 나오면 그나마 재밌는 대화죠 이게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누울 침상을 정리하는 행위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잘못된 대처가 의도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겠죠 네 그 어떤 게임에서도 턱을 내주는 걸 의도하진 않습니다 외통위에서의 공방이 이 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한 게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은 개성공단이군요 이슈 2 개성공단 재가동 민주당 서울광진을 추미애 네 이해찬이 쏘아올린 작은 공 첫날을 공으로 보냈죠 네 이 작은 공의 여파는 이틀째 통일부 감사에도 미쳤습니다 네 두 번째 날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네 외교부의 오이사 조치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그럼 통일부는 어떻게 생각하는 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정말 이때부터는 타워 디펜스입니다 근데 사실 그 때문이 아니었어도 금년 통일부 감사는 풍성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박주선 의원에게 통일부 감사는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통일부가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렇죠 금년에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걸 또 오이사 조치가 어느 정도 덮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야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향석 의원의 남북협력기금 감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향후 경협 준비과제 심재권 의원의 새터민 대학생 휴학실태 분석 등이 나와서 전날보다는 좀 알찬 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인영 의원 질의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쯤에서 여당이 들고 나올 때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경협사업 관련돼서 나온 기초 비용들 정부에서 내밀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반발했단 말입니다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이런 푼돈 가져와가지고 이런 푼돈 적어와가지고 지금 의결해달라 그러냐 이것보다 몇백배가 더 든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쳐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 국감에서 여당이 그래요 돈이 많이 들죠 라면서 이야기를 질의를 장관들하고 쿵짝 맞춰가지고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쿵짝을 맞춰야 되는 게 지금 통일부가 할 일이 너무 격모예요 네 맞습니다 챙겨줘야 돼요 계속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이 정세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셔야죠 하면 예 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통일부와 외통위의 위원들은요 이제 통일부의 업무는 미래를 내다봐야 되잖아요 개성공단 재가동을 예상하고 준비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합니다 평화체제로의 이행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행 과정 상황과 이행 후 상황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겠죠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처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있은 후에 남북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라는 것을 같이 합의해서 씁니다 추미애 의원은 이 합의서의 1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시죠 1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대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건 심지어 2013년 여름에 합의돼서 나온 합의문입니다 5년 됐어요 즉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걸 왜 추미애 의원이 다시 끌고 나왔냐 이 합의를 이용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근거가 된다고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면 제재 단계가 낮아지고 풀려야 되잖아요 그때 한국이 능동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화할 근거로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을 해왔던 품목이 유엔 대북 제재의 금수 품목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몇 가지 품목은? 제재 품목이 아닌 상품은 지금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안보리 제재의 골자는 현금 유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벌크 캐시를 따라서 제재 품목에서 벗어난 현물이라면 한국에 뭐가 많을까요? 금 금은 안되죠 금은 돈이구나 안되겠다 제재 품목에서 벗어난 현물 피해지 모르겠다 피해지? 그런 현물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조명근 장관은 일거리를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 예 준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중진들은 그냥 이 정도 하고 이번 국감은 쉬는 걸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저는 좀 불만이었던 거예요 물론 추미애 의원도 이해창 의원도 해야 할 일을 했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꺼내주었고 아젠다 세팅 싸움에서 승리도 거뒀고 뭐 혁혁했는데 훨씬 더 마음이 급한 척을 국민 앞에서 보여줬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이번에 평양에 갔을 때 한국은 기업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절단의 일환으로 그리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란 미국도 우회로를 통해서 사절이라고 붙이고 기업인들을 보냈죠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평화무드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나면 나쁜 말로 말해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서부개척시대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를 맞이하여 근데 이걸 보고 되게 마음이 급해해야 되거든요 개성공단 수준이 아니다 개성공단은 중소기업들용 아니냐 대자본이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글쎄 올시다 여당이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외통위원들이 그냥 열심히 준비를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보리 때문에 못해 설득해 여튼간에 조명균 장관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제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 인사이드 아웃 다음은 에스더 에스더 네 이거 재미있어 뭐를 잘못한 거니 뭐를 잘못한 건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 에스더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당연히 이슈셋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는 국가기관 민주당 인천 계양을 송영길 얼마 전 저희가 전해드린 에스더 기도운동이 외교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국제교류협력기구와 같은 단체라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서 밝혔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의 홈페이지에서 후원 계좌를 보면 모두 국제교류협력기구의 계좌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본명이고 국제교류협력기구는 가명이다 아 국제교류협력기구의 세례명이군요 혹은 랩할 때 쓰는 이름 기구도 세례를 하다니 아주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이 국제교류협력기구는 저개발국 국민 대상 장학사업 자립교육 및 지도자 양성 아 그런거 하네 구호식량 지원 및 민간 문화예술교류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한 단체인데 이걸 하겠다고 해서 설립 허가를 받은거에요 외교부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를 보면 무려 떳떳하게 제출했어요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특별기도회 왜냐하면 돈을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대선 특별철야기도회 솔직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촛불기도회 이건 뭐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이런식의 무슨 기도회 같은거를 몇번 봤는데 그때마다 들은 생각이에요 이게 저건 대체 뭘 하는거지? 북한 자유주간 촛불기도회는 심지어 김문서씨가 참여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동성애 법제와 반대가 주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장학사업, 자립교육, 식량지원, 예술교류 중에 뭐에 해당하는걸까요? 자립교육? 아하 애인이 무슨 소용이냐 혼자 살아라 솔로부대가 국가속한 비영리법인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까지 세발의 피인데 앞으로 뒤에 읽을 때까지 덕질이 한 60번은 끼어들겠네요 네 봅시다 왜냐면요 해외 포함 14개의 계좌 중에서 12개가 신한은행의 국제교류협력기구의 계좌인데요 이 후원명이 재밌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이나 탈국민 사역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 생일선물은 뭘까요? 예수님 생일선물이란 후원명으로 후원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이 정말 많고 헌금의 명목도 다양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생일선물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예수님 생일선물은 예수님이 받아야죠 네 왜 여기서 받죠? 예수님도 받아보신 적 없을 가능성이 커요 생일선물은 태어나셨을 때 받았죠? 향유하고 그런 거? 아니 뭐 33살 되기 전에 받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저스 아미라는 후원명이 있습니다 지저스 지저스 아미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매년 여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사병 집단인가요? 근데 이게 팔리는 장사인가봐요 예수 육군이죠? 직역하면 예수님의 강한 친구 국방위에서 모두령 군대 그런 얘기 나왔죠? 왜냐면 이 지저스 아미가 어린이 지저스 아미 청소년 지저스 아미 월간 지저스 아미 이건 뭐예요? 월간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만 군인이 되는 건가? 그건 뭐예요? 연구여완? 예비군 월간이다 보니까 지폐에 대한 간행지가 아닐까요? 전기 간행지는 아 아 네 집에 이런 이름의 출간물이 있으신 분들을 찾습니다 저희가 제복을 기다립니다 네 청소년 지저스 아미 행사에서는 순결사약식 같은 것도 하네요 솔로 무대에 맞는 것 같다 서강계란 시윤은 이 단체의 지출 내역도 지적을 했습니다 냉동 냉장 수협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 매년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예수님 생일 선물이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으로 돈을 내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생일 선물이 간고등어다 꽃게 가만히 있어봐 오병 이어잖아 아 근데 이제 협동조합이 금융업 같은 것도 하니까요 어떤 형태로 지출되는지 굉장히 다양한데 뭐 꽃게 아무튼 이 자체로 뭔가 경제활동을 하고 굴리고 있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지속적으로 그럼요 왜냐하면 사람이네 2017년 기준 2년 연속 성장기업이거든요 기업이야 2년 연속 자본금 우수기업이에요 당연하지 자본은 나라에서 나오는데 검색하다가 선교타임즈 선교타임즈라는 곳에 2016년 8월호 이달에 만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달에 만난 인물은요 국제교류협력기구 법인이사 정성희 목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용희 교수님을 리더로 당시 북한 NGO 상교단체인 미국의 사단법인 국제교류협력기구와 협력했습니다 이 단체가 S 더 기도운동과 목적이 같았기에 S 더 기도운동은 2009년 이후 국제교류협력기구 전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국제교류협력기구를 흡수하였다라는 내용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봐 미국의 사단법인을 외교부 소관의 비영리 법인을 흡수한다고요? 네 그것도 미국의 그거는 우리나라의 일부를 정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미국은 그냥 같이 활동했던 단체고요 이게 무슨 명성교가 외교부 잡아먹는 소리하고 있네 뭐야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그 밑에는 인터넷을 제자 담지 않고는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다는 것과 인터넷 세상의 진리는 양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기에 양 양 오랜만이다 이거 양 양 밝은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이 결성됐습니다 이것도 오이네요 이게 국제교류협력기구 법인이사 정성희 목사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했다고 나온 말이다 네 거짓 강호병 파동 촛불 시위 광란지폐 동성애 키어 음란지폐 진짜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우와 광란이라니 광란 다음에 음란이라니 전국에 퍼져가는 학생 인권조례 뭐가 나쁜지 모르겠는데 멘탈이 잘 보이는 게 전국에 퍼져간다 그러면 나쁠 줄 알아 네? 이게 중요하다니까 아니 뭐 전국에 퍼져가는 하이패스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아니 봄이 와서 꽃봉오리가 움트는 개나리도 전국에 퍼져나가고요 네 근데 전국에 퍼져나간다 그러면 뭔가 전염병 같잖여 각종 시민 인권 헌장의 거짓 쓸수 등을 막고 군형법 92조 6항을 지키려 목숨을 걸고 싸워왔습니다 네 북한 인권 고취 동성애 저지 안티 기독교 대응 네 등 집중적으로 인터넷상 농객 및 블로그 댓글 작업 오프라인 집회 인터넷 헌신자를 양역하는 거룩한 사회지킴이 사역입니다 이게 사실 평상시에 저희가 쓰는 단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헌신자 네 저 두 가지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군형법 92조 6항 이게 그거죠 그렇죠 전에 작년인가 네 제가 솔리성 선생님과 같이 했던 성경적이 있어요 군형법상의 추행죄 그리고 저 이거 있잖아요 인터넷 세상에서 진리는 양으로 결정된다 라는 이 문장이 진짜 성경적이지 않네요 그런가요? 네 진리는 양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결정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불경한 문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단체 이름과도 안 맞는데 에스더 카톨릭식으로 하면 에스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주인공 에스더와 그 주변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소수 인종인 이스라엘들이 인종 청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니까 먼저 정치적으로 반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세력을 역으로 몰살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소수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양을 얘기한다는 것은 에스더라는 이름을 고독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2016년에 2년 뒤에 한겨레가 밝힌 특종을 미리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기 숨어있었어 아니 아마 이 특종을 터뜨린 김환 기자도 이런 몇 가지의 증거들을 보고 따라갔겠죠 내부 접근해주셨던 근거도 사실 이미 발견했었겠죠 외교부에서는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정관을 바꾸도록 하는 조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정황들을 송영길 의원실에서 끄집어냈다 하지만 보도는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감사는 5.24 조치에 뒤덮였고 오버일밍 당했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보도자료를 쓰지도 않고 그냥 외국 외국 하면서 양 양 외국 외국 이러면서 그냥 외국 돌아다니기 바쁘다 5.24 5.24 조금 이번 외통위의 국감이 위원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올 게 좀 덜 나온 게 있다 혹은 나왔는데 좀 덜 홍보된 점이 있다 에스도 기도운동이 외교부 소관이더라 이게 너무 맞잖아 이러면 국제교류협력기구의 장을 소환할 수 있지 않나요? 증인으로 그렇죠 증인을 아니어도 참고인 소환이 가능하죠 그렇죠 가능했죠 지금 끝나지는 않았으니까요 남은 며칠 사이에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기가 될지요 예수님 생일 선물을 쇼킹하는 단체가 있다 그들은 솔로 부대라더라 나빴어 그들은 부대다 그리고 육군이다 공군의 군 아니다 이슈 4 사채 구매 용도 인천남을 윤상현 22일 외통이 아주 반 아시아 주말 반은 아니겠죠 아시아 스테이트 반 중국에가 있었습니다 주중대사관 감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노영민 중국 대사와 주중대사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주제는 역시나 북한 비핵화 방법 이대로 좋은가 윤상현 의원의 입장은 보수의 공통적인 입장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 제재의 완화는 북한 핵무장을 촉진할 뿐이다 였습니다 당론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한국당은 보수야당이 공감하고 있는 공감대죠 물론 바른미래당은 조금 약한 정도지만 이건 뭐 제가 산통자위 가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야당에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지어주고 싶어도 기업들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기업들 등을 떠밀어서 북한으로 보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인데 똑바로 안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건 어떻겠냐 다른 기관은 어떻겠냐 그나마 바른미래당이 반발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당은 지금 대기업들한테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노영민 주중대사의 입장은 김정은의 의도는 이제 신뢰할 수 있어 보이고 미국도 중국도 그렇게 생각한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부분적인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정부의 입장이죠 그리고 이런 논쟁 요즘 평범하게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목욕탕까지 다 하는 얘금비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의 워딩 중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라 해야 돼요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문재인 정부가 가세하고 있다 뭐?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문재인 정부가 가세하고 있다 맞는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러시아와 중국이 가세하고 있다 이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문장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스스로한 대북 제재 결의를 12년 동안 위반하는 무책임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오 이거 저 윤상현 의원 집에 못 온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못 온 거 아니에요? 중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중국에 혹시 탈세 안 하셨나? 윤상현 의원? 일단 표현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인데 네 일단 윤상현 의원이 친중파는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무서운 분이네 윤상현 의원이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한 그 근거는 윤상현 의원실의 보도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6년이 지났죠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석을 했어요 중국 세관 무역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집권 6년간 사치품 수입이 총 4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연평균 6억 달러는 계속 유지 중이며 이는 작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의 17.8%입니다 작년 2017년에 사치품 수입에 쓴 돈이 대중국 수입액의 17.8%라는 거였는데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추정한 2017-2018 양곡년도 식량 부족량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 외화로는 부족량의 2배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해요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게 이제 윤상현 의원의 결론인가 보죠 네 물론 여기에는 전지가 깔려있죠 사치품은 당연히 김정은 일가와 지배층의 몫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날 하루 종일 종편에서 40억 달러 40억 달러 하면서 사치품 40억 달러 앞에 6년간은 붓기도 하고 안 붓기도 하고 안 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넷토탈 있잖아요 몇 년간 얼마다 그거는 몇 년간이란 말 안 붙이죠 종편들이 보통 6년 동안 40억 달러 양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북한 경제가 외부의 선입견과 달리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보가 많죠 이런 정보를 더 신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추정은 틀렸거나 완전히 다른 함의를 지닌 추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사치품은 구분이 뭔가예요 대부분이 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주류 화장품 등 북한 국내 시장에서 인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품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것은 도시민의 리테일들이죠 네 실제 우리가 사치품 하면 떠올리는 보석 귀금속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라면 그나마 암시장으로 간다든지 정말 소수한테만 집중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 뜯어보면 백색 가전들 쭉 있고 그렇잖아요 전자기기 과학기기 기초 화장품 누군가가 도시생활을 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쓰고 비비를 쓴다 이 정도의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정말 경제 발전의 증거라는 게 사실 저는 명확해 보이는데 윤상현 의원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만들기가 쉽죠 파운데이션을 발라? 우리가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접했잖아요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는 생활용품인 거죠 김정은 일가가 온몸에 비비를 바른다고 그러면 피부로 숨도 못 쉬어요 조금씩만 쓰는 겁니다 개개인이 중국 동북부의 언론들이나 아니면 동아일보의 주성화 기자 같은 북한통들이 해주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는 평양이 아니라 각 지방의 주요 도시들은 어느 정도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고 하죠 교역 거점들이 교역 거점들이 늘고 있고 그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를 윤상현 의원실은 빼놓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다 완성되었으니까 김정은도 투자를 원하는 것이고 TV조선이나 조선일보에는 딱 두 단어만 넘긴 거죠 40억 달러와 사치품 자세한 내용은 뺐고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자동당이 전체적으로 외통위에서 장사가 안 될 만합니다 지금 그냥 TV조선 고정 고객들을 위한 레토릭이 나오고 있고 안보리지제 위반의 내용도 사치품 수입도 있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게 유엔 안보리지제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익혔죠 안보리 제재 상황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익혔죠 국경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탈북을 했을 수도 있고 관광업도 사실상 돌아가고 있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 그러면 이제 있다는 본질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더 어떻게 제재할까 이런 얘기를 중국 가서 하고 왔으니 우리는 윤상현 의원의 신변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걸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웃긴 모양 장면이라고 이렇게 뺄까서도 생각했는데 네 되게 진지했어요 네 이슈 5 철도와 이사병 한국당 충남 공주부여 청양 정진석 지난달 남북한은 올해 안에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고 착공식도 하기로 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좀 들어봅시다 대대적인 부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북한은 부대 이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습니다 지난번 개선공단 조성 때도 북한의 군부대는 새로운 주둔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었어요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북한의 군부대 이전 계획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북측하고 얘기한 번 없습니다 북측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자 철도 얘기인데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보죠 네 먼저 경의선은 2007년에도 화물열차가 1년 정도 운행한 적이 있고 그렇지만 동해선 연결은 좀 생소한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알아보면서 처음으로 안 사실인데 옛 소련 및 동유럽권 국가들 간의 철도협력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가 있더라고요 철도들만 아는? 네 다른 사람들도 알 거예요 여기에 올해 6월에 우리나라가 정의원으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팟캐스트 같은 소리 하면 이런 거 참 보도 안 해줍니다 네 특히나 이 북방정책과 남방정책 관련된 것들 진행되는 건 보도 무지하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지 정의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동안 북한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올해 6월에 북한이 찬성해서 등업에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상 굉장히 큰 뉴스예요 네 네 암튼 그래서 동해선을 연결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현대화 사업입니다 북한의 철도가 구려서 말이죠 그렇죠 북한의 수장이 인정했죠 좋은 전동차가 갔는데 철로가 구리면 못 갑니다 남북한이 이에 대해서 공동조사도 이미 벌였습니다 선로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지만 전기 부품 등의 장비가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엔지니어들이나 건설 관련된 전문가들이 가서 무조건 하는 말 아닌가요? 뭐 A는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나쁘다 우리나라는 A고 뭐고 다 바꿔버리는 우리나라는 이미 다 자동화 시설이니까요 그렇죠 저희도 한 번 이 연결 비용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적은 계산서를 들이밀고 국회가 지적했다는 소식을 아까도 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지적한 그 군대 이전 비용 아아 아 방금 지적... 아아 대당한 거라는 아아가 아니라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도로를 놔야 되는데 철도를 놔야 되는데 그 길에 군부대가 있어 네 그걸 왜 못 뽑아 그러니까 북한... 국방 사담장 안 해보셨구만 북한 철... 북한 동해안 철도 주변에 크고 작은 비행장이 많고 북측 동해안 철도 직경 500미터 이내에 보병부대 8개, 보병부대 7개가 포진했다면서 동해안 철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이 부대들을 대대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북한은 이걸 이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문제에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레토릭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것을 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하지 말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개성공단 때였습니다 개성공단 때도 북한이 군부대를 이전한다고 고생을 했다 북한은 능력이 없으니 결국 이 군부대 이전 비용 이것도 얼마지 추정 안 하고 그냥 천문학적인 비용이라고 했어요 큰 돈이 들어간다 정도만 얘기했다? 네, 그리고 이 돈을 우리 혈세로 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때 혈세 미국인 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 연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한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정지석 의원님께서 직접 예를 들으셨듯이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 거기에 군부대가 있는 것도 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서 봤습니다 이전하는 광경도 지켜봤는데 그런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북측에 지불한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해선 쪽을 건설을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쪽에 있는 군부대 이전은 북한 측에서 스스로 조치를 취할 상황이지 그것이 우리 동해선 건설 옛날에 러시아 정지석 의원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명균 장관은 옛날에 개성공단 때 북한이 군부대를 이전한 것까지 본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전부 다 북한이 알아서 했습니다 네 맥시멈 3,400km에서 한국군이 북한군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군부대를 이전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아니 그냥 애들이 이렇게 이구치고 가서 건물 짓고 애들이 짓고 그리고 식당에서 밥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기본적으로 토건 사업이죠 비행장도 있고 하니까요 토건 못할 사람이 어딨어 우리나라에 네 그래가지고 정지석 의원이 옛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척한 거죠 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왜 이렇게 많은 석유가 들어갔냐고 따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개보수 공사와 발전소 돌리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관계부처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27kg 회수했다 네 뭐 이 답변도 했고요 경유가 올라간 거다 이 답변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명확하고 그러면 정지석 의원도 뭔가 명확한 말을 했겠죠 네 그런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아 꺼졌군요 그때 네 이야기가 끝났군요 네 정말 옳은 말이구만 혹시 철저히 준비하셨구만 아 혹시 설마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어 설마 그 석유가 다 헷게만에 들어간 거야 알아?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말했을 겁니다 27kg를 회수했다는 게 정진석 의원은 아 몇 톤이 가는데 27kg만 회수했어? 라고 했는데 이 담당자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씩만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담당자는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네 딱 잘 썼다 네 한 번에 몇 톤 가져간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 거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UN 안보리에도 이제 그 양해를 받은 사안입니다 네 네 그런 것을 다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어느 나라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북한의 최초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깔아줬을 때 그걸 누구 돈으로 까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거죠 이 기초적인 질문에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레토릭은 아무 답변도 안 하는 겁니다 네 우린 몰라 인 거예요 언제쯤 이 남북평화가 상수라는 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자유한국당이 아니 철도를 하지 말자니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군부대 몇 개 이전하기 아까워서? 내 나라밖에 빈 땅이 있고 그걸 내가 지울 수 있다는데 지금 지선 데이터 센터럴 때 지자체가 이거 노리고 달려드는 거 보셨잖아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이 다섯 가지의 외통이 관련된 이슈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북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경협에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등등입니다 I don't know what's going on 우리는 이해찬이 밉다 그가 하는 말이면 물겠다 떡바리 좋다 네 광고를 듣고 장면들을 확인하시죠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장면 하나 바빠져도 안 바쁘다 외통위 위원 전원 네 외통위 장면 첫 번째는 바빠져도 하는 일 없는 외교통일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총평입니다 개꿀이죠 여기는 당대표급들만 모여있는 위원입니다 설명이 쉽죠 그리고 외인지는 저희가 작년 국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외국에 나가거든요 그렇죠 기본 사선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아니 저는 가끔씩 명작 중에 명작인 토탈리콜 1편을 보곤 합니다 1편이 아니죠 그 다음 토탈리콜은 리부트니까 그렇죠 슈바 제네거 선생이 나오는 토탈리콜을 보면 그때도 이미 화상통화가 가능하다니까 네 근데 외통위는 왜 나가서 국감하냐고 얼굴을 봐야 진실성이 나오죠 얼굴을 봐 거기 토탈리콜 보면 그리고 얼마나 당대표급들이 많이 모여있냐면 무수속 의원도 당대표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덕질인이 말했듯이 작년에 저희가 통일 이슈는 하는 일 없고 해외여행 다녀오고 개꿀이라는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래들어 갑자기 바빠진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 바쁜 작년에도 해외 거짓이 비상사태의 외교부의 처신이라든가 원유철 의원이 제외공간 긴급 연락처에 전화를 돌린 컨텐츠 굉장히 오랜만에 원유철 의원을 칭찬했던 그런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진짜로 바빠진 올해에는 한 일이 더 없습니다 아니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조치를 가지고 아젠다를 잡아준 거는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감각으로는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도 생산적이지는 않았어요 5.24 조치 해제 발언 가지고 이틀을 내내 소모했고 이틀 쓸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국까지 날라가서 한국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정쟁만 하고 왔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중국과 산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같은 스크립트에 순회 공연을 한 거죠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는 것이 국정감사이긴 한데 이번 외교통일비원회의 국정감사는 전형적인 발목잡기 국감에서 끝났다는 것이 소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윤상현 의원 얘기 앞에서 광고전에 드렸을 때 이 얘기도 저도 하고 싶었는데요 왜 주중대사한테 행정부가 결정해야 될 사안 물어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교민들 안전 물어볼 거 없었나? 물어봤을지도 모르지 근데 왜 그걸 주중대사한테 물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산 문제 가지고 국회에서 한번 혼냈다고 상업 타당성 가지고 지금 국회가 도와줄 게 뭐냐 그리고 이거 맞는 거냐 돈 얼마나 드냐 물어볼 거 얼마나 많은데요 네 일단 바보 같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은요 장면 툴 폼페이오의 욕설 한국당 충남 공주부여 청양 정진석 다시 정진석 의원입니다 공주부여 청양의 국회의원이죠 보수야당에게 남북 군사합의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과연 이게 미국과 공조가 된 그리고 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진석 의원이 강경화 장관에게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는가 하는 질문을 했죠 네 강경화 장관은 긍정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좀 언짢아했다 그 통화의 시점은 평양 정상회담 이전인 9월 17일 이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합의문안 그 외에 어떤 구체적인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화도하게 좀 달려주면서 40분간 유선으로 질문 응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정상회담 이후의 통화에서는 우호적 메시지가 오갔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이런 외교적 스토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폼페이오 장관이 제일 처음 전달한 항의 메시지에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였느냐 특히 방법에 폼페이오 장관이 항의하면서 미국식 욕설을 했냐고 질문했습니다 아니 나는 웃긴 게 뭐를 받아 주워 들은 게 있어야지 미국식 욕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가 질문인 게 맞잖아요 그 위원이 질문하려면 감사위원이 질문하려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 미국식 욕했나요 저 그거 좋아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과연 미국식 욕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주로 미국에서는 F워드를 많이 쓰죠 하지만 그 F워드가 들어갈 자리에 영국에서는 블러디를 주로 쓰죠 주제는 미국 욕과 영국 욕인가요?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런 식의 차이인가 아니면 미국만의 문화가 만들어낸 독특한 욕설이 있는가 그래서 정진석 의원의 상상은 어디 있었을까 국회의원이시니까 저보단 똑똑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래서 미국식 욕을 검색해봤습니다 딱히 미국만의 특성이 담긴 욕은 찾지 못했고요 네 대신 욕이 섞인 비꼼 유머를 꽤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미국의 한 e카드 제작회사가 만든 건데요 카드에 배치된 그림과 약간 60, 70년대 분위기가 나는 그 그림과 함께 봐야 시너지 효과가 나지만 그 문구만 서너 개 옮겨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상식이 너무 희귀해서 초능력으로 분류해야 한다 넌 멍청하지 않아 그냥 생각할 때 운이 없는 거야 지옥으로 꺼지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거기서 일하거든 널 매일 보고 싶진 않네 이런 거 뭔지 알아요 돈 안 받고 오랫동안 추가 근무하는 일에 30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길 말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만연채의 호남식 욕설 사실 이런 점은 영국 문학에서부터 왔죠 국감이 사람을 층층거리게 하는 문제가 이게 이겁니다 의원이 공부를 잘 안 했다거나 의원의 관심사가 너무 독특하다거나 욕수실가다 이랬을 경우에 관계기관의 참고인과 증인들이 너무 크게 당황합니다 그랬다가 가장 웃긴 건 웃으면 혼나죠 근데 욕설을 했냐 안 했냐 이거를 사실 그리고 이 이후에 전화통화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그건 미국 국감 가서도 미국 대사관 국감 가서도 확인이 됐어요 이후에 강경원 장관 홈페이오 장관이 오후적인 통화를 했다고 근데 욕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에야만 집중을 하는 거죠 약간 우리 주인님이 욕하셨어 화났어 맞아요 너 때문이지 너 때문에 주인님 화나셨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듯 외통인은 이틀 동안 국내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를 감사한 후엔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아까 22일에 중국 같다고 했죠 제외공관과 대사관을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행 개꿀 하지만 일단 일하라고 한 거니 일은 해야죠 18일 주일본대사관 감사 추미애 대표가 대사관의 인사에 부적절함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정무 204 세컨드 공사로 임명된 인사가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국정원 테스크포스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합의에 차별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그때 합의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라는 지적이지요 해당 인사는 8회에 걸친 위안부 협상 중에서 최초를 제외한 7회에 모두 참석을 했는데 본인은 참석만 한 것이고 회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때 무능했다 그러니 이번에 써달라 아니죠 자신이 공사로 승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애들로 주장한 거죠 그렇죠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정무 204로 승진시킨 것은 실수입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연금을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의원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추미애 의원과는 입장이 다르죠 의견이 다르죠 위안부 합의를 바탕으로 총리 사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대 발언을 했죠 그런데 이 발언 중에 이상한 발상이 보입니다 뭔데요? 윤상현 의원은 말을 잘하다가 중간에 꼭 이상한 게 끼어들어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한일 관계가 파탄나고 일본 기업이 철수할 것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즉 내 관심사는 이거다 나흘 뒤 중국 가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왜 이럽니까 이 논리는 이런 거죠 일본 국적의 기업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정부가 화가 나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때려치려고 할 것이고 정부가 시키면 공기업도 사기업도 순순히 외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논리죠 아... 아베 패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친일파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소한 윤상현 의원에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나 일본 정부를 단세포의 독재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 대해 크게 신뢰하는 발언을 일본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아니라 무가베인 줄 알아요 일반성이 있죠 일본에 가서는 일본 정부에 신뢰하는 발언을 하고 중국에 가서는 중국 정부에 신뢰하는 발언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돌아오지 못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일단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토니까요 아니 그렇죠 친중파는 아닌 것으로 보였던 윤상현 의원은 역시 절대 침립을 파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시키면 공기업도 사기업도 순순히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논리를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좀 신박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아 이건 재밌어요 이건 재밌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봐요 저는 편집해 주세요 네 장면 4 은퇴냐 경리냐 한국당 윤상현 그렇다면 친중파도 친일파도 아닌 윤상현 의원의 정치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 윤상현 의원한테 꽂혔군요 국회의원답게 애국심과 헌법소 의지에 충만한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중에 나온 발언은 아니지만 국정감사 시즌에 나온 발언이기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19일 일본을 갔다 온 아주반의 윤상현 의원은 갑자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태극기 집회는 헌법 부정이 아니라 헌법 수호를 위해 모인다 라고 쓰면서 그들을 즉 호헌이죠 한불 능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안의 국당 당원들 조심하십시오 자유한국당 내에서 윤상현 의원이 대안의 국당 흡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바 있죠 이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반응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님 한국당과 보수를 살리고 싶으면 더 이상 물 흐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기 은퇴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쓰면서 윤상현 의원의 관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하태경 의원의 한 은퇴 권고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편을 통해 한국당은 희망대로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가라 환영한다 일종의 격리 수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렇죠 고 말했습니다 다만 태극기는 국민의 것이니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번 후반기 국회 때부터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됐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형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상대를 안 해주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양반들은 누가 상대해주고 있느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거든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공통의 서로 약간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파이가 내 파이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NL의 거두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열심히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윤상현 의원께서는 하태경 의원과 김정화 대변인의 조언을 잘 들으시고 은퇴와 격리 중에 은퇴와 격리 수용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구감 얘기는 아닙니다만 태극기 집회 세력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에 매우 적극적인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있다 작년 5. 답할 수 없는 질문 한국당 경기 평택 합원유철 원유철 의원이 나오네요 이번엔 네 원유철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대부의 패러디입니까?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 실질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몇 명이나 있고 종교활동이 어떻게 지금 보장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남측에 또 해당되는 종교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또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북한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천주교 신자로 해서 몇 명이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님을 초청한 실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에 대해서 지금 북한하고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초청 의사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전달하는 입장에서 의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지금 장관이 할 말은 없는데 주절 주절 성의를 담아서 말을 하고 있고요 질문은 이거잖아요 당신은 독심술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하나를 더 준비하는데 이걸 지금 들어요? 아니요 저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자기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이상하게 옆에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질문이죠? 제의 마음 정리를 하면 저는 이 답변이 너무 웃긴 거야 정리를 하면 통일부 장관에게 교황이 방북 관련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천주 귀신자가 몇 명이냐고 물은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교황을 초청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겠어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당황하겠지 하면서 당황은 할 말은 당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조명균 장관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대답을 했어요 저기 조명균 장관 하는 말투하고요 이게 얼굴까지도 섞어보죠 그러면 저게 공무원신공입니다 아삼무사 모른다는 말을 아주 길고 성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성실하다는 게 중요해요 이 질문 답하기 싫어라는 느낌이 최대한 안 보이게 그래서 답변이 웃겨요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원유철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북한에서 진정성 있게 교황을 초청할 생각이라면 북한의 종교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석방을 하고 그렇죠 그건 얘기죠 종교 자유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통일부 장관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원유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통일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비핵화보다는 선교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선교 단체를 감싸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를 방점에 찍었는데 그걸 그랬다고 말을 지금 안 한 거죠 누구는 일본과 중국 정부를 모욕하고요 이런 인심이 있습니다 다 못했어도 그중에 잘한 사람은 뽑아줍니다 엘리트 플레이어 네 먼저 민주당 세종 이해찬 의원입니다 세종 이해찬 네 농담 많이 했죠 그렇죠 양천의 황희 의원이 세종으로 가야 된다 네 세종 황희 민주당 세종 황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상대가 이해찬이라 그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거는 황희 의원이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부려먹힘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황희는 세종에게 벗어나기 위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비리를 저지르고 파직당하면 세종이 다시 끌고 와가지고 일시키고 아무튼 황희 의원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저희들이 농담하는 거고요 전화 제 나이가 여덟입니다 아무튼 세종 이해찬 네 외통일을 5.24 조치로 빠뜨린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다 돌아보고 이해찬 의원의 질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결국 이해찬 의원이 처음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요지가 중요한 거죠 네 유엔 안보리를 설득하자는 것 그렇죠 유엔을 설득하는 일 정도는 트럼프가 얘기한 어프로벌 바깥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냥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틀 동안 난리를 피웠는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네 강경화 장관에게 쏜 질문 하나로 여러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이루었죠 다선 정치인의 덕목입니다 네 별거 아닌 이야기 하나 이야기를 많이 해도 결론이 똑같은 이야기 하나 단어를 던져놓고 그걸로 모두가 물도록 하는 네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서울 광진을의 추미애 의원입니다 덕질인도 꼬박길의 정리는 따로 안 했는데요 아니지 덕질인이 이슈 정리를 해줘서 저는 정리를 따로 안 했지만 이 얘기는 할 필요 없군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 안 하면 돼요 이런 식이지 외통위 국감에서 가장 논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논리를 준비하자는 제안은 저희는 게으르다고 평가를 했지만 실용적입니다 네 양일 간의 국감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국감이 5.24 조치 즉 이해찬발 물결에 파묻히고 있을 때 홀로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딱딱 꼬집어내서 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탁탁탁 얘기하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외통위에서도 외통위의 소위에서도 먼저 이 이야기가 열심히 나와 주어야 산통자위에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저는 무소이 뿔 오브 더 이어 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같은 이야기를 여야가 동시에 하면서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18차례가 있었잖아요 안보리 결의 내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사사치 탁 뒤져본 다음에 이거 위배 저거 위배 이거 위배 저거 위배 할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이위찬 의원이 막았고 그 사이를 추미애 의원이 싹 비집고 들어가서 여당이 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 정도 진정이 될 때쯤에 양쪽의 주장과 현재의 상황 사실관계 뭔가 오인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아서 눈에는 잘 띄지 않았지만 분명한 역할을 갖고 있었죠 네 저는 정리왕 오브 더 이어 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뽑은 엘리트 플레이어는 조명균 장관입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의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웹통이 국감이 엉망이라고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눈부신 활약을 증인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진흙탕 정쟁을 시종일간 깔끔한 답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중진들이 조명균 장관에게 떠넘긴 것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네 네 당신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리해서 얘기하세요 정도로 이심전심 얘기한 게 많았다는 거고 조명균 장관이 해야 했던 일이라는 거죠 네 잘해줬습니다 실제로 5.24 조치에 대한 논란도 사실 한 방에 정리했어요 망가진 장면과 기억해두실만한 이슈와 엘리트 플레이어들을 정리했습니다 외통이 이 시간이었고요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문화체육 관광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초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로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초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8 국정감사 기록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학체육관광위원회 문학체육관광위원회 문교사회위, 문교위, 문교공보위, 문교체육위 그리고 이 해당 부초도 문교부라고 오랫동안 불렀어요 네 등으로 오랫동안 체육과 교육을 부처 담당했던 교문위에서 교육이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올 재원절부터 문화체육관광위가 된 해당 상임위의 소간부처는 문체부와 문화재청을 비롯해서 두 부처에 딸린 한예종, 국악중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 컨진원, 영진위, 영상물등급위,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극단,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재단 등 82개 기간입니다 그리하여 위원장에게는 다시는 이걸 읽게 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다른 기회도 주세요 여기는 국립이 너무 많잖아요 다 그래 다 그래요? 그 다음은 한국이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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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한국 전기항전공사 한국전력 그럼 세 번째부터는 한국이 될 거예요 후반기 들어서 국민의당에서 여당으로 위원장이 넘어왔습니다 네 그 전에 국민의당이었죠 네 위원장은 경기 오산의 안민석 17석 중 민주당 7, 한국당 7, 바른미래당 1, 비교섭단체로는 민주평화당 1명의 위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문체의 이슈들을 만나보시죠 이슈 하나 수영 배울 권리 한국당 부산사을 조경태 네 김영조 위원실의 예술인 임금체불 문제와 연동열 위원실의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관리 문제와 함께 고민하다가 제가 수영을 못해서 선정했습니다 네 예술인 임금체불 문제는 저희가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보자를 섭외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전혀 본의 아니었습니다 네 생존수영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체육회에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학교 쪽에 수영장들을 좀 많이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의견들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반나의 선거 포스터로 유명한 자연국당 조경태 의원의 의원실은 반나의 반나의 선거 포스터로 유명한 자연국당 조경태 의원의 의원실은 익사 환자가 최근 5년간 증가세라면서 10대 사망원인 5위가 익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존수영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수영장 보유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조경태 의원도 그런 말을 젊은 시절에 사람들한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종종 부산시민들이나 여수시민들이 하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수영 못하냐고 물어본다 그렇지 않다 못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가 전체 학교의 1.1%인 것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 전체 학교의 60% 그리고 초등학교는 90% 이상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한 데는 1955년 수학여행 중인 중학생을 태우고 있던 시운마루호의 침몰 사고 이유입니다 오산의 원동초등학교가 훌륭한 수영장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약 1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차 써나간다고 생각하면 큰 돈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생존수영의 의무교육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인프라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네 아직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별 효과는 없습니다 언론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약간 견학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수영장이 없는 것 그리고 초등생 전문 수영강사는 별로 없죠 수영강사는 많아도 이 인프라가 별로 없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교육 현실상 학부모들이 얼마나 찬성할까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게 수영 교육을 받은 인원들 가운데서 체육교사를 증언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았던 게요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어린이 수영장의 위생상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지적됐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전염병에도 민감하죠 수영장이 모든 학교에 건설된 경우에 일어날 문제점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네 근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일본은 초등학교의 90%가 수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전부 다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서 만드는 막창물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죠 네 저도 그 감명 깊게 봤던 영화 떠오르네요 그 남자 싱크로나이즈드 워터보이즈 네네네 너무 좋아 이슈 2 가상현실의 등급 한국당 비례종인 18일 게임의 최고령 종목인 바둑의 달인 넓게 보았을 때 한국 최초의 프로게이머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조훈현 의원이 게임계의 막내 VR에 대해 게임을 관리위원회에게 질의했습니다 주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VR게임의 유통이었습니다 네 현재 VR게임의 시장상태계는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규제와 법령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19세 이상 등급을 받은 게임이 VR 테마파크 VR 카페 VR을 다룬 인터넷 방송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요 VR 관련된 법조항이 아직 없다? 아니 없는 게 아니고 미흡하다입니다 지금 홍대에도 VR 체험장 엄청 크게 생겼고 여기저기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법조항이 지금 미흡한 채로 생겨져 있는 거군요 등급이 맞지 않는 VR게임이 거기서 유통이 되고 있다 이재용 위원장은 해외게임물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게 어려움이 있음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VR이 처음 대중화를 시작하던 2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요 당시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율 등급제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유의미한 법령 정비가 없었습니다 또한 VR게임을 위한 별도의 등급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케이드 게임의 2등급제를 적용받았습니다 18세 이상 혹은 미만 이 부분이 그나마 지난 10월 18일에 국무총리 주재회 회의에서 별도의 4등급제를 받아 독립하도록 결정이 난 정도가 유의미한 개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 개정도 내년 9월에나 완료됩니다 따라서 현지는 일단 단속부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훈현 의원은 게임위가 어서 전수조사를 할 것과 적극적인 단속을 하라고 주문했고 이재용 위원장은 일꾸리를 받았으니 스팀과 같은 게임 유통 서비스와의 자율심의권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스팀에 VR게임도 있나봐요 카테고리가 아마 따로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듣다 보니까 알려면 드리는데 그런데 저도 되게 그러니까 관심이 이쪽에 전문 분야이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저희들은 평론을 드릴 말씀은 없어요 조만간 4등급제로 바뀝니다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한 가지 걱정거리를 이야기하자면 VR은 감각기관을 속이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왜 얼마 전에 트랙에서 짤로 많이 들어왔던 VR게임하다가 기절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영향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긴 하긴 해요 사실 그 부분이 4등급제가 필요한 근거이기도 해요 이거는 좀 다른 형태의 게임이니까 아케이드처럼 단순히 두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땡치지 말고 좀 더 섬세하게 등급을 들이대야 한다 물론 저는 모든 문학 장르는 죄다 감각을 속이는 방식으로 작품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문학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싶네요 그 아이들 티셔츠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네 대한체육회군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문제가 많아서 대한체육회 국정감사는 하루 종일 폭행 재용비리 횡령 등의 문제로 축제입니다 아무 종일 폭행한다는 줄 알았네요 실제로 뼈를 때리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국정감사마다 그랬죠 저도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국간방송에서 저희가 제자를 6차례 성폭행한 코치가 대한장애인단체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이 지적한 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서 성폭력 등으로 인한 상담을 받을 때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웃고 싶은데 너무 황당하고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대책을 계속 강구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다른 파트에서 성폭력 성희롱 대책기구를 만들 때는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릴 때 본인 인증을 받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체육계만 스포츠 인권센터의 경우에는 성폭력 상담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팬 인증을 요구해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먼저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고 자기가 2차 피해가 올까 봐 두려운데 왜 스포츠 업계에서만 이렇게 합니까? 그동안에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변보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신변보호 차원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멸을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 건데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자거나 아니면 선배들이 아닙니까? 늘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항상 위협을 느끼거든요 다른 분야의 피해자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보호도 해야 되고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러나면 자기가 당장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걸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회장님께서 다른 데 여성가족분화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세심한 매뉴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하시고요 이게 왜 한심하게 들리냐면 우상호 의원이 화를 내야 되는 타이밍에 화를 못 내고 지금 참고인이 너무 모르니까 A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잘 모르신다 본데 이게 무서운 거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라고요 2018년에 시민들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면 보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걸 대한체육회장이 배워야 되느냐 굳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렇죠 체육회는 그동안 비리가 많이 있었는데 더 큰 문제가 체육회 내부의 결속이 너무 단단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부장고말도 나오기 쉽지 않고 이 단단한 내부 결속을 본인인증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 폭력적입니다 본인인증을 하라니 피해자가 심지어 들으신 바와 같이 대한체육회장은 신변보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다가 혼이 났죠 당연합니다 이건 이건 범죄자 신변보호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건 두 가지로 가능하죠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체육회 아는 사람이 신고할까 봐 그런데 후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허위 신고 때문에 걱정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허위 신고가 무서워가지고 성폭력 신고할 때 본인인증을 받았다가 더욱 말이 안 되죠 2018년에 이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신고는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신고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이게 그리고 웃긴 게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 인권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걸 만들려면 여기저기서 참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체육회만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상호 의원도 여가부라든가 여러 관계부처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참고해서 조치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꾹꾹 참고 있었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온라인 상담을 누르면 휴대폰 인증과 IP 인증을 요구합니다 선수들이 믿고 본인인인증을 한 후 신고를 하기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지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처음에 군에서 군내 부조리 신고하라고 할 때도 이런 식이었어요 전화로 하라고 했을 때도 어서 전화하는 짓 다 캐고 그 다음에 너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거기 부대장 불러와서 물어보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근데 그거 한참 전이거든요 군대도 한참 전에 그런 걸 겪었다고요 아주 늦네요 너무너무 늦고 이상합니다 아주 늦고 약간 고의적이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듭니다 당연해요 이기흥 회장에 대해서는 제가 저 뒤에서 한 번 더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영주 의원인데 장관님 아닌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실적이 있군요 네 제한군인회와 토통 민주당 서울 영등포 갑기명주 자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 보신 분 저는 안 사봤습니다 우리를 몰라서요 스포츠 토토를 판매하는 체인 판매점 목록은 사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목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 처럼 안 어울리는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인회이죠 아 로비력 죽이네요 2011년에 가만히 있어봐 대한민국 제한군인회가 스포츠 토토를 어디서 팔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현충원회 보람의 공원 어디서 팔아 그 얘기를 좀 할거에요 자 2011년에 처음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이후 제한군인회는 지난달 9월까지 총 185억원의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8년간 185억원이면 뭐 미미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안 판건 아니에요? 대부분 편의점에 가서 사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파는 줄 모르니까요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요 자 제한군인회는 제한군인회 문화콘텐츠 사업단의 명의로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와 판매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내용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요 상권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가맹본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의 당사자는 가맹본사입니다 가맹점을 갖고 있는 즉 이 문구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한군인회가 처음 계약을 제안했던 2010년 10월 당시 제한군인회 문화콘텐츠 사업단은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도소매 서비스 사업자였을 뿐이지요 또한 이렇게 선정 자격 이전에 사업 실적과 가맹점 현황 등을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 쪽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심의는커녕 제한군인회 내부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스포츠 토토도 제한군인회도 서로 심의 안 하고 계약했다는 거예요? 네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요 뭔 소리야 이게? 계약 체결은 2011년 3월에 됐거든요 네 4월이 되어서야 제한군인회 내부의 사업 심의를 받은 겁니다 오호 그런데 이 내부 심의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심의만으로 퉁쳤거든요 2011년 당시 제한군인회법에 따르면 수익사업은 보훈처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 제한군인회법은 2015년에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물품 직접 생산 사업 용역 서비스 직접 제공 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맹 어쩌구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이미 의미가 없고요 위탁 판매 사업은 애초에 제한군인회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용역 서비스 일부 중에 토토를 대신 걸어주는 용역이 있지 않은 오 신탄진 휴게소 대한민국 제한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삼랜드 휴게소 대한민국 제한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요 조건은 미달됐고요 조건은 미달 시민은 날림 절차는 무시 자격은 없음 건물주는 이승엽 결국 전부 부당 수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 이성엽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한군인회 입주 빌딩 건물주래요 이승엽씨가 그렇군요 이상이 23일 있었던 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의 지적입니다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인회에서 토토를 사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부당 수익입니다 물론 사람이 걸다 보면 재밌으니까 걸긴 되는데 휴게소에서도 하는군요 그럴 수 있죠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토토를 늘 하시는 분은 운전기사 하시는 분이라든가 트럭 운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알겠습니다 끝으로는 문화재 얘기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손혜연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재현 의원실의 지적입니다 북청 사자놀음 국가무용문화재 15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요 전승자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요 전승자가 남아있지 않은 무형문화재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문화재였던 이근화선씨는 2015년에 벨세했습니다 주요 전승자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북청 사자놀음 보존회에서 전수 조교를 모두 제명했기 때문입니다 아 전수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 얘기군요 전수 받은 사람이 네 국가무용문화재 보존단체는 인간문화재인 보유자 그리고 전수 조교 이수자 그리고 전수 장학생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유자 밑에서 배웠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제명의 이유에는 보존회의 대물림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청 사자놀음 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수 조교들은 마지막 인간문화재였던 이근화선씨의 아들에게 보존회장직을 승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요 이 갈등에서 전수 조교들이 제명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 전수 조교라는 분들과 보존회장 사이의 알력이 그렇죠 그 보존회장은 유일한 인간문화재의 아들이었고요 제명된 전수 조교들은 작년 12월에 북청 사자놀음 보존회가 국가보조금 사용내역을 조작했다는 민원을 제기했어요 아 뭔 얘기인지 좀 알겠습니다 네 국립무용유산원 측에서는 사문서 위조를 발견해서 검찰에 고발했고요 벌금 100만원의 약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냥 그건 벌금 내버리면 끝인 건데 뭐가 그렇게 웬술졌을까 이 아드님인 비회장은 제명된 전수 조교가 보존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쳐서 총회가 의결을 거쳐 제명했다고 밝혔고요 이 사문서 위조권은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인 모양이군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 세력 다툼이 있는 거예요 보존회에서 근데 이제 정부 지원금은 보존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이와 비슷한 문제가 현재 강령탈춤 보존회 양주의 별산대놀이 보존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구조상 네 비슷한 다른 인간문화재 보유자 혹은 그들의 친인척 네 그렇죠 혹은 비호세력 이런 사람들하고 사이에 네 그러니까 보존회 내부가 약간 한국교회처럼 운영되나 봐요 아 뭐 그 왜냐면은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고이는 건데 같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특히 양주의 별산대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 다툼 때문에 전승자들이 나와서 별도의 단체를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양주 별산대놀이 협회 그렇죠 근데 이 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요 양주 별산대놀이 크루 뭐 이런 거로 네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또 무형문화재 중에서 예능 분야입니다 예능 분야와 달리 기능 분야에서는 반대로 전승자가 없어서 명매히 끊길 위기입니다 예능 분야에서는 돈 가지고 싸우는데 기능 분야에서는 돈도 없고 전승자도 없다는 이야기죠 아 보존도 잘 안 됐던 모양이 그렇죠 올해 문화재청 예산 중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5% 이하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체위 이슈를 다섯 가지 보셨고요 광고를 듣고 와서 장면들을 확인하시죠 XSFM입니다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XS몰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면역과민반응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장면 하나 드레스코드 대격돌 바른미래당 비례 김수민 이동석 민주당 손의원 언론들은 곧잘 칭찬하는 것들도 꽤 있었어요 네 나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북궁 무료입장이 개량 한복을 허하라는 김수민 의원의 지적 그리고 직접 경북궁 근처 업체에서 3만원 주고 빌린 거라는 그 한복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태권도를 사랑해달라는 이동석 의원의 도복 입고 출석한 국감이죠 그렇죠 코스어들이 그래도 그 드레스코드의 화려함 그러니까 눈길을 끄는 드레스코드는 김수민 의원의 승리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몇 언론에서는 칭찬도 하고 몇몇 언론에서는 부정적 의견도 표시했는데요 안민석 위원장이 우리는 뭐 컨텐츠가 많은 국감이다 이러면서 위로 겸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의 메시지는 그거였던 거죠 이렇게 입고 갔을 때 궁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네 라고 카메라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런데 이동석 위원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도복이 너무 좋소 무슨 소리야 이건 도복을 좋아하는 건지 그 무도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동석 위원의 경우 보통 이렇게 열정적인 아버지가 있으면 가족들이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에 나오시죠 네 그렇죠 고민이야 아니야 아 그리고 그 도복이 그 저녁한 해병대처럼 이것저것 금실이 너무 많이 붙어있어요 F1 같기도 하고요 이게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광고판 국회모크가 그렇게 크다니 되게 그 이고매니악한 도복이죠 네 아니 근데 이런 열정적인 자신의 센스를 이제 자꾸 습관적으로 보이시는 분은 문제가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 도복 드레스 코드를 문채희 전 위원에게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모두가 입을 뻔했습니다 네 오 그거는 다른 의미로 장관이었겠는데요 네 그리고 태권도법 뿐만이 아니고 참석자 전원이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아 이동석 위원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의원이 두 개의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 쪽팔리기 싫은 이 마음 아니죠 혼자 쪽팔리기 싫은 마음이 아니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나의 센스이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소 아 진짜 이 문화 문채희는 분위기가 유쾌한가 봐요 네 안민석 위원도 잘했고 전체적으로 유쾌했습니다 선호원의 한도 계량한복 블라우스를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안을 했으니까 서운해 할까봐 국감장에 그림도 걸어놓고 사전에 공연도 하고 판소리나 가곡 같은 거 국감장 바깥에서 전시도 했죠 네 맞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제 다른 건 때문에 칭찬과 비난을 너무 많이 들어서 블라우스는 잘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김수민 의원의 한복이 같은 계량한복인데 더 화려해서 더 눈에 안 띄었죠 아무튼 김수민 의원 계량한복은 좀 보셨을 텐데 이동섭 의원의 F-1 도복은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작년 툴 동열대 동열 최경환 대 최경환 평화당 관주 북울 최경환 한국당 경북 경산 최경환 한국당 강원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염동열 최경환 최경환 의원이에요 네 이 폐헌은 내년에도 만나실 수 있어요 동열과 동열 경환과 경환 네 염동열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소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였는데요 국정감사 시작 하루 전에는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보 김남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두 의원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선동열 감독이 진땀을 흘리며 질문에 답하던 국감장 첫날 염동열 의원은 유독 표정이 밝았습니다 네 나는 자유 자기 지역구의 평창올림픽 찬양도 좀 읊고 올림픽 시설의 사후 처리에 대한 질의도 하며 참 행복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나의 사명 당사자들 빼고 모두가 헷갈리는 것 같은 최경환 의원들은 이번에도 고통받았습니다 우리 왜 올 봄에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공개 방송하러 광주 갔을 때 어느 멍청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최경환이 여기 왜 오냐 죽으려고 오냐 그리고 죽이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초록색이 아니냐 평화당 최경환 의원이다 그 바보가 접니다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인해 구속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발언자 순서 첫 번째를 받았어요 아 매겼죠 누군가가 빈자리에 스포트라이트 한 번 화상통화를 통해 옥중질의를 하기로 예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민석 위원장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에게 광주 북극을 출신 최경환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반칙이죠 동료 의원들은 당황하면서 휘크 그 최 의원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라고 정정해 주었는데요 네 아마도 안민석 의원은 동명이인을 헷갈린 행정상의 오류를 즉석에서 교정하는 한편 동명이인임을 이용한 개그를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의 개그감이란 고작 그 정도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바로 다음에 말합니다 그 최 의원님은 멀리 계신데 행정을 통해 처리해 주세요 네 이 행정은 교정 행정을 뜻하죠 코렉셔널 문서도 교정하고 범죄자도 교정하고 죄수도 교정하고 구속된 최경환 의원의 자리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자도 불출석한 것처럼 보인다는 드립까지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된 바에 의하면 최경환 의원은 경북 최경환 의원은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또 뭐라고 놀릴지 모르겠습니다 웰컴 네 작년 3 빙상적 표심 경전 민주당 손의원 조재범 전 코치의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구금되었죠 네 이 사건으로 조정 코치는 현재 구속 중입니다 그런데 구속 중에 억울하다고 손의원 의원실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전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연세대 최민정 선수가 한국체대 심석희 선수보다 성적이 좋으면 안 된다고 심석희 선수의 성적을 좋게 만들라면서 조 전 코치를 폭력과 함께 심하게 압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가장 잘 보도되고 있는 곳은 이료신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에 대해서 국감정에서 손의원 의원이 묻자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네 그러자 손의원 의원이 녹취를 하나 틀었습니다 네 보시죠 여기 없으시단 말씀이세요? 녹취를 하나 보겠습니다 잘 안들리네요 잘 안들리네요 조재범한테 변호사 쓸 돈을 모아와라 그리고 이 심석희 선수를 추종하는 이 선수들을 더 머리 아프게 해서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한 데까지 압박을 가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혹시 조재범 코치의 변호사 비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조재범 코치의 변호사를 모아야 된다 심석희 선수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서 심석희 선수를 고립시켜야 한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말을 못하네요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폭압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네 그 이 조재범 코치나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한테 네 여기서 한번 말문이 막혔죠 녹취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심석희 선수의 기자회견을 본인이 막았냐고 질문을 했어요 네 여기에도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전명규씨가요 전명규 교수가 그러자 손혜원윤이 또 녹취를 틀었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폭행당한 뒤에 기자회견 하려는 걸 또 막으셨죠 석희한테 그런 얘기한 사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녹취를 하나 두겠습니다 새벽 1시까지 심석희 선수는 심석희 선수하고 심석희 선수하고 이야기를 해서 막았다라는 아닙니다 본인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자랑삼한 얘기인데요 아닙니다 석희한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심석희가 기자회견을 하는 걸 내가 막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막았다고 얘기 안 하시네요 막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녹취에 바로 나오거든요 내가 막았어 예예예 막으신 거 맞잖아요 1시까지 전화 통화해서 원래 할 말 없을 때 긍정하는 건 예가 최고군요 예 네 제가 본 국정감사에서 제일 제대로 올렸어요 그러네요 네 이 영상을 보면은 전명규 교수가 표정이 녹아내려요 진짜 약간 중력 5지 정도 받는 것처럼 그 권장하신 분이 이렇게 막 표정이 점점 아래로 녹아내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손현 의원이 질문하고 부정하고 바로 녹취 질문하고 부정하고 바로 녹취 이거를 이 콤보로 했으니까요 네 멘탈 털리죠 그러면 허리춤이 확 휘어잡힌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명규 코치와 관련된 주변의 이야기들은 나와있는 게 많습니다 추측성 기사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저는 전명규 교수가 최고로 순환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임팩트는 최고였지만 그 이상으로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작년 4 대한체육회장의 고난 민주당 우상호 김영주 한국당 김재원 한선교 종합감사 이전 마지막 피감기관 중엔 대한체육회가 있었죠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이기응 회장에게는 23일 국정감사가 악몽보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요 그는 이 나라의 샌드백이었거든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다시 한번 처음에는 조용조용한 오토로 대한체육회 운영 문제 운영에 각종 문제들을 타이르다가 이제 개인 처신과 인사 비리 문제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213일 동안 국내에 서울에서 싱가포르 출퇴근 이런 분이 서류도 조작해가지고 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분을 더 또 요직으로 보냈어요 우리 저 회장님 저 오른팔이라면서요 그런 소문이 나있습니다 이기응 회장이 정책과 관계없는 친한 인사들을 데려다 멋대로 운영한 탓이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은근슬쩍 조직 사유화를 의심했습니다 운영이 왜 이래요 정도에 운영이 왜 이따위에 이따위에요 거기에 더 가깝죠 그리고 나서 또 우상호 의원에게 혼난 겁니다 본인 인증 얘기 나왔죠 처음에 그리고 김용주 의원은 골프 접대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금년 여름 이기응 회장이 직접 골프장을 예약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건데요 이 중에는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응 회장은 어버버 하면서 변명을 시도합니다 조기종 불자신도회에서 받은 골프 상품권이었고 그래서 신도회 멤버들과 함께 골프를 간 것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하지만 그 멤버들이 신도회의 멤버인 동시에 전관계 인사라는 점은 실드를 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뭔지 몰랐다 내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안고보니 정치인이더라 그런 핑계를 대면 죽어서 실려나갔을 거예요 결국 경찰이 사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 많죠 국감에서 갑자기 기조되는 그래서 말 좀 못했다가 바로 기소되는 한편 한선규 의원은 이기응 회장이 진천선수촌 부촌장으로 조기종 자승 전 원장의 동생을 앉힌 점을 거론하면서 네 보시죠 자승의 동생을 갖다가 앉혀요 이게 체육회니까 대한민국 네 중간에 마이크가 꺼졌지만 네 알아듣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호통을 들었습니다 네 사실 뻔뻔해야 되는데 원래 타격은 강한 한방만큼이나 무서운게 중간급의 타격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장 자리는 정말이지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막 해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는 되게 유명하긴 한데 그렇게 막 했으면 당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작년에도 샌드백이었어요 이게 지금 점검 바뀌고 정말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렇게 불려 나왔으면 좀 뻔뻔하게 나갔어야 기소가 안되지 않았겠네요 자승 전 원장 동생을 앉혀요 그럼 재웁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쪽이 훨씬 본인에게 유리했을 것이다 안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성규 위원으로 한 성과를 하거든요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안미석 위원장에게도 혼나는 등 점점 표정이 맛이 가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거의 펀치 드렁크 당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네 거의 섹스 온도 비치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마지막 장면이었고요 문체위의 엘리트 플레이어들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비례 김수민 의원입니다 네 고궁의 계량 한복 출입금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나왔던 그 쇼는 문체부가 이번 국감에서 시도했던 쇼 중에 가장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 쇼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가 엇나간 쇼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병역특리에 관한 선동열 감독과의 문답을 제외하면 모두 소소하지만 맥을 잘 짚는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선동열 국대감독과 관련된 얘기들이 처음에 국감을 넘어 너무 뒤덮었어가지고 네 문체위 국감이 대체적으로 망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 디테일에서는 좋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수민 의원의 질의들을 보면 문체부 주간지인 위클리 공감이 정부 기관지화 되는 현상 그 지적이 되게 재밌었던 게 지난 정부에서 정보 홍보만 하고 있다고 현재 여당이 지적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느냐는 지적이었어요 신경을 좀 써라 물갈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번 정부에서 그리고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의 교직원들이 저지른 성범죄 이야기 노래방 도우미와 음주 등의 불법행위 통계를 거론하는 등 여러가지 좋은 질의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선동열 감독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가 너무 큰 악수이긴 했죠 그렇습니다 어그로 왕이 돼서 저도 사실 웃긴 의원에 나올까 했었는데 계량한복 이슈는 저는 좋은 이슈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김수민이 있고 나오기 전에 기사들이 많았어요 뭐 경복궁 고궁 나들이 한복 실태 이래서 되나 이런 의견 분절도 있었고 팀 감독이 대회 심판 부장으로 재임하고 있다는 지적 등 많은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품을 많이 팔았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네 특히나 문체위의 경우에 아주 다양한 부분에 없었던 전문성들을 의원들이 갑자기 쌓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의의 대변자로서 얼마나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전문성이 떨어져서 저지르는 실수들이 문체위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걸 어쩔 수 없지 않게 만들려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비례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국회의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정원이 드러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김수민 의원은 네 그러했고요 그리고 장관님이 네 민주당 서울 영등포 갑 지역구의 김영주 의원입니다 네 작년에는 수비였죠 작년에는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장관을 겸임하고 있었으니까요 금년에는 공격으로 현장 위주로 준비가 되게 철저했습니다 사실 좀 신기합니다 지금 한 달 반 이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의할 때 스피치 있죠 전달력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무용문화재 이슈 예술인 임금체불 이슈 대한체육회장 골프접대 추궁 중요한 이슈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국정감사 자체를 성실하게 준비했다는 티가 역력하게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실 발로 나온 것들 중에 앞으로 후속 취재가 나올 것들이 꽤 많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웬일로 위원장이 있나요 네 화만 내는 위원장일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위원회 중재도 성실했고 질의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 의원들의 분위기를 띄우고 사기를 돋보이는 역할을 성실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인들한테 화를 낼 때는 또 질의할 때는 날카롭게 질의 잘 했고요 저는 이제 우리 윤석열 위원장이 문체위 위원장에게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건 맞아요 그리고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조훈연 의원도 훌륭했습니다 저는 불법 VR게임의 등급분류 방안 얘기만 했지만 그 외에도 출국 납부금의 쓰임새 예술의 전당 대관 사업의 문제 등등 생활 미착형 감사를 주로 했습니다 보좌관들이 공부 좀 했나 보다 정도의 티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문체위 국감의 간단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우리가요 국감에서 의원실 하나에서만 내놓는 의혹과 새로운 취재 내용들이 수십 가지에 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부 기자들만 국감에 가있기 때문에 정치부가 내오는 거 말고 다른 기사 보느라 뉴스도 빽빽해요 뉴스도 국감 못 다뤄줍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저희들도 적당히 랜덤하게 하지만 그냥 좀 고민해서 큐레이션에서 들려드립니다 이 정도로 다 아시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정도를 알게 되시는 것만도 충분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문화체육관관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산업통산자원중소기업벤처위 삼통자위하고 국방위 시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국대책회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입니다 insulation 중앙이 goes inside to 이 시간에 ج değil